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성화입니다. 안상일 대표님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1분 30초가 남았더라고요. 저는 11분을 받았는데 가장 어려워 보이는 게 이제 시간 맞추는 것 같아서 일단 발표드리고 다 말씀 못 드린 거는 패널 토론할 때 질문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GS Retail CBC, 저희 CBC라고 말을 하고 요새 CBC들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조금 지금 논의되는 CBC들랑은 조금 다른 성격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기업 내부 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주사, 자회사 형태도 아니고 독립법인 형태도 아니고 저희는 회사 내부에 신사업 부문이라는 조직으로 CBC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00% 저희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 펀딩 없이 저희 내부에 보유 현금으로 투자를 하거나 현금이 없으면 부채까지 조달해서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는 아주 강력한 시너지를 추구합니다. 전략적 투자자 이상의 전략적 투자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나오는 성격들은 저희는 되게 장기적인 퍼스펙티브가 있어요. 만기가 없는 펀드이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투자도 LP가 정해주는 투자 규약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아주 유연합니다. 어떤 스테이지든 할 수 있고 규모도 그렇고요. 그리고 구조도 유연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냥 돈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뭔가 밸류에드 혹은 상호 시너지가 나야 되는 그런 그런 투자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지금 투자자산이 1조가 넘었어요. 그리고 절반은 펀드고 절반은 직접 투자자산입니다. 펀드는 저희가 CBC 초기에 좀 많이 펀드 출자들을 했었고 하다 보니 25개 정도 펀드가 지금 저희 출자가 되어 있고 직접 투자사도 45개입니다. 지역은 국내 말고도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까지 투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얼리 스테이지부터 일부 회사들은 상장한 이후에도 저희가 엑시트하지 않아서 상장사로 남아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시점에 끌어봤을 때 저희 과거 10년도의 투자 액티비티의 결과물인데 어찌 보면 포커스가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막 좀 중구난방 사실 좌충우돌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저희 CBC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코퍼렛 VC 이 코퍼렛은 다른 일반적인 VC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코퍼렛이에요. 저희는 기업 전략에 따라서 기업의 목적을 위해 저희 VC가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환경이나 전략이 변화하면 저희의 투자 전략도 변화하고 거기에 맞는 운영 모델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GS 리테일이라고 하는 편의점 16,000개 편의점과 350개 슈퍼마켓을 가진 GS 리테일이라는 오프라인 회사와 TV 홈쇼핑하고 GS 샵이라는 이커머스를 가진 GS 홈쇼핑이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온오프라인 그리고 TV까지 가지고 있는 멀티포맨 커머스 회사가 됐고 앞으로의 이 회사의 성장 모델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CVC의 역할들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GS 리테일 입장에서는 이 CVC가 저희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이 툴킷입니다. 그리고 과거 10년간의 경험들을 통해서 CVC가 이러한 기업의 문제들을 푸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자신감 같은 것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핵심 사업, 저희의 기존 코어 사업들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고 새로운 신사업을 찾고 추진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어 사업에서는 고객들과 직접 만나는 접점에서 뭔가 새로운 고객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오퍼링이라든지 상품에 대한 그런 투자들이 있을 거고 회사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오퍼레이션들을 고도화하고 효율화하고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적인 측면의 투자들이 있습니다. 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신사업 개발을 하는데 저희는 사실은 신사업 개발을 아웃소싱 이러한 CVC의 형태로 아웃소싱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신사업 모델을 찾는 것부터 그 신사업들을 추진하는 것까지 CVC의 역할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예시만 좀 말씀드리면 저희 가장 최근에 투자한 로보아르떼라는 회사가 있어요. 로보트 키친 치킨이라고 하는 비즈니스인데 회사는 당연히 B2C 모델로 지금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지금 내고 B2C의 확장들을 계속 해가려고 하시고 B2B 측면에서는 저희와 협업을 해서 지금 저희의 슈퍼나 편의점에 이 로보트 키친 장비들을 넣고 솔루션을 넣어서 닭튀기는 편의점, 닭튀기는 슈퍼를 만드는 것들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관련해서 최근 박재범 원소주가 되게 히트를 하고 있는데 컬처 앤 커머스라고 하는 브랜드 빌더가 있어요. 이 회사가 사실 원소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브랜드 빌더와 저희가 투자를 하고 같이 박재범의 원소주 같은 모델들을 앞으로 계속 같이 만들어보자 하는 논의들을 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핵심 역량이나 인프라 관련해서도 저희 몰로코 투자하고 사실 여러가지 도움들 많이 받았고 그리고 현재 몰로코가 오늘의 집이랑 같이 하고 있는 R&P 같은 경우도 저희를 테스트 배드해서 같이 테스트를 많이 하고 제품화를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류 쪽은 유통회사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인프라예요. 그래서 물류 관련해서는 저희가 팀프레시도 그렇고 메쉬도 그렇고 그리고 물류 로봇 솔루션 C매스도 최근에 투자를 해서 같이 이런 인프라적인 협업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신사업을 만드는 과정에 가장 저희가 좀 재밌게 하고 있는 것은 펫인데요. 반려동물 사업은 정말 CBC로 신사업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모델이고 97년도에 첫 번째 투자를 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8군데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중에 두 곳은 펫프렌즈와 어버업펫 원래 펫치비 이 두 회사는 인수를 해서 관계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IMDT라고 하는 동물병원 MSO 회사는 처음으로 이제 정말 저희 사업이라고는 엮이지 않을 것 같았던 이런 코어 헬스케어 영역에 대한 그런 투자로 이어져서 아직까지도 이게 사업 모델이 구체화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같이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서 키워가면서 사업 기회를 찾아보는 그런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신사업 중에 하나가 퀵커머스가 있습니다. 퀵커머스는 저희가 바라보는 퀵커머스는 저희의 오프라인 거점들을 온라인화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부족한 것들이 온라인의 역량, 온라인의 트래픽이었는데 요기오는 스타트업은 아닙니다만 인수해서 고객 트래픽을 모으고 관련된 솔루션들, 인프라스트럭셔도 CBC의 투자로서 풀고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왜 우리가 CBC를 하고 뭘 하느냐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런 방향성 하에서 저희한테 주어진 중요한 과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강력한 시너지를 추구를 하다 보니 이게 그냥 말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회사 내부의 조직들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투자를 할 때 히트사사 스타트업 분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뭘 할 거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시너지가 무엇이냐 명확하게 논의를 하고 그게 아이덴티파이가 되면 거의 프로젝트화를 해서 내부의 오너십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누가 어떤 마일스톤을 가지고 어떤 책임을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만드는 체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저희도 조금 조금씩 강화되는 모습인데 최근에는 투심 과정에 사업부의 오너가 들어오셔서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다짐을 받고 그분의 KPI에 박아넣는 그런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컵뎁과의 연계예요. 저희는 그 얼리 스테이지 투자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저희가 몇 년 전에 투자했던 회사들이 성장을 해서 M&A나 인수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온 회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펫프렌즈, 쿠켓, 패딩 뭐 이런 회사들을 저희가 인수를 했는데요. 우리가 인수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회사가 성장이 되고 나면 창업자가 아 난 이제 엑시스를 해야 되겠다. 어떤 다른 플레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로 저희를 고려해 주시는 케이스들이었고 그리고 저희는 많은 회사들 중에 저희랑 전략적 핏이 맞는 회사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M&A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인수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 되게 다른 동물들이 같이 만나서 시너지를 내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투자를 하더라도 대기업의 인수 같은 모델보다는 프라이밀 앱그리가 회사를 인수해서 독립경영하는 방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도 그대로 계시던 창업자가 남아서 하시고 싶으시면 남아서 하시는 거고 엑시트하고 나가고 싶다고 하시면 다른 경영진 외부에서 잘하시는 분들을 모셔놓고 BOD를 통해서 저희는 같이 협업하고 그리고 스톡옵션 같은 구조들 계속 남겨서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또 성과내고 하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어젠다는 저희가 얼리 스테이지를 좀 강화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 팁스 운영사가 되었고 사실 저희가 잘 모르고 팁스를 했는데 좀 열심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리 스테이지에도 저희랑 좀 결이 맞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열심히 투자를 해서 육성을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에버그린 펀드는 만기가 없이 계속 투자와 회수가 돌아가는 그런 펀드예요. 저희가 이미 1조가 넘는 AUM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존의 투자 자산들을 잘 분류해서 매각하고 재투자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딱 되었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태계 내에 GS 리테일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투자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FI나 VC 투자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가 엑시트 밸류의 제고하고 그리고 잠재적인 엑시트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는 오랜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FI분들의 그런 프랙티스나 이 마켓의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파트너로서 저희를 고려해 주시고 함께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